제프로버 퓨전 콘서트 포스터, UNI 커뮤니케이션즈 제공, 서울는 연합뉴스, 박수윤 기자는 재즈그룹 제프로버 퓨. 전 제프로버 퓨전 2호는 30일 오후 8시 서울 중구 신당동 공감센터에서 내한 공연을 한다. 제프로버 퓨전은 키보디스트이자 작곡가, 프로듀서인 제프로버를 주축으로 배, 이시스트인 지미하슬립, 드러머 스티브 프루잇이 함께하는 프로젝트 팀이다. 이들은 2017년 앨범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으로 올해 그 레미어워즈에서 베스트 컨템포러리 인스트루멘탈 앨범 상을 받았다. 한국과 인연도 짧지 않다. 2013년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2015년 단독 내한 콘서트로 한국을 찾았다. 신보, 임팩트, 임팩트, 발매 기념 아시아 투어 1화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색소포니스트 이정식이 함께한다. 또 sbs, 영재발굴단, 애출연의 화제가 된 기묘한 군이 재즈 피아노 오프닝 게스트로 참여한다. 티켓은 인터파크에서 예매한다. 아르석 8만원, s석 6만원, b석 3만원 전화기 uni 커뮤니케이션즈 070-8887-3471 제프 로버 퓨전 uni 커뮤니케 미션즈 제공 clap-eyena.co.kr 2018년 10월 16일 6시 송고